그동안 김준혁 후보의 극단적 막말 논란에 침묵하던 이재명 대표가 어제 김준혁 후보의 발언을 두둔하는 취지로 입장을 밝히면서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매우 충격적입니다. 김아림 기자. 일단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요. 이재명 대표가 어제 김준혁 후보의 이대생 미군 성상납 발언 논란과 관련해서 자신의 유튜브 계정에 역사적 진실에 눈감지 말아야 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한 시간 만에 이 글을 삭제했습니다. 이 대표가 사실상 처음 이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힌 건데요. 이 대표는 이 내용을 올리면서 김준혁 논란의 대반전, 나의 이모는 김알란의 제물로 미군에 받쳐졌다는 증언 터졌다라는 제목의 영상 링크도 공유를 했습니다. 이 영상에는 이대 출신 여성 10여 명이 김활란의 친일 반여성 행위를 심판하자 김준혁 후보와 민주당은 잘못이 없다고 주장한 기자회견이 담겼습니다. 글이 삭제된 이유에 대해서 이 대표 측에 좀 물어봤는데요. 실무진의 실수였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대표 SNS는 보통 실무관리자가 따로 있긴 하지만요. 정치권에서는 좀 궁색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아무래도 부정적인 여론 확산 가능성을 의식한 걸로 해석이 됩니다. 차 교수님, 이재명 대표가 일단 삭제를 했다고는 하지만 한 번 저런 콘텐츠를 공유를 했다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일단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한 것이 아니라 실무진들의 실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이걸 했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지금 역사의 진실을 숨기지 말아야 된다는 인식을 갖고 오셨다고 우리가 단정할 수는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만약에 진짜 실무진들의 실수였다고 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아주 중요한 민감한 시기에 저런 실무진의 실수가 있다고 한다면 바로 실무진에 대한 인책 뭐 이 정도의 입장이 공당이라고 한다면 나와야 되는데 놓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아침이라도 말이죠. 지금 9시 반이 다 돼가는 시점인데 이재명 대표가 본인 입으로 이건 실무자 실수였으면 실수였다. 나의 입장은 이게 아니다. 뭔가 좀 공식적인 발표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지요. 그동안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김준혁 후보의 막말에 대한 일종의 뭐랄까요 태도를 보면 일종의 글과 부스러움을 만들지 않겠다는 생각이 상당히 강했던 것 같아요.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 김준혁 후보의 막말에 상당히 민심이 상당히 분노하고 동요한 승리가 분명히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판세에 큰 지장은 없다. 대세의 지장은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준혁 후보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민주당이 어떤 식으로든 해명을 한다든지 옳을 할 경우에는 분노한 민심을 자극해서 정말 판세가 상당히 요동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었는데 그런데 어쨌든 실무진의 실수든 아니면 이재명 대표가 올렸든지 어쨌든 간에 이것이 수면 위로 올라온 상황이라고 한다면 지금 민주당의 이러한 일종의 태도적 변화에 대한 유권자들이 생각하는 바는 민주당이 상당히 지금 오만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강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실수인이었다고 한다면 이재명 대표가 아마 오늘이라도 이 부분에 대한 분명히 입장을 저는 바뀔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밤 12시까지 따지면 이제 14시간 30분쯤 남았고 내일은 투표 시간이 아침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니까 12시간 됩니다. 뭐 이제 짧다면 짧지만 또 길다면 긴 시간입니다. 우리나라는 초연결 사회거든요. 이제 이러한 얘기들이 또 3시간에 퍼질 수가 있고 여론이 또 막판에 급격하게 흔들리는 그런 조짐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 아무튼 오늘 오전 중으로라도 이재명 대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 표명이 있는지 있으면 바로 속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